안녕하세요 펴받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4볼 월간 견적을 준비해왔어요 요거 원래 18일날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하루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는 있었어요 169 슈퍼 2060 슈퍼 2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최근에 리뉴얼 했는데 요거를 현실장 기준으로 리뉴얼 한거잖아요 다 적용시키는게 맞을거 같아서 그것도 적용하고 그래픽카드 cpu 가성비 비교표 4월 기준 내놨던거 그것도 전부 다 적용해서만 늘다보니까 생각보다 바뀐 품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래걸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견적은 그대로지만 추천목록이 좀 바뀌었다는게 똑같은 b450 을 추천하는데 바쿠퍼 추천하다가 터프프로로 바꿨다던지 똑같은 209 슈퍼를 추천하는데 인엔텔꺼 추천하다가 좀 더 가성비좋은 펠리크를 추천하는걸로 바뀌었다던지 이런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꽤 많은 견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아 그리고 인텔 좋아하시는 분은 요번에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5월중에 10세대 발표가 있을겁니다 10세대 발표하고 얼마 안 있으면은 제품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할거에요 동시 출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인텔꺼 꼭 필요한거 아니신 분들은 패스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시기기도 하고요 AMD 대비 그리고 다음세대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튼 요런 문제 때문에 약간 늦었고 요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3,40만원대 사무용 견적부터 차례로 여러분한테 부품 고른 이유와 어떤 견적이 베스트로 좋은지 알려드릴테니까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3,40만원 사무용 영상감상용 견적입니다 FHD 영상감상하는데 별 문제 없을거고 사무용도로 쓰는데도 이제 코드코어라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내장그래픽이라 하더라도 그래픽 선능은 750 정도 수준은 되니까요 요 제품 가실때 인강 보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요새 뭐 아시죠 온라인 개강이다 뭐다 하면서 인강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시는 분들 저렴하게 요거 사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CPU는 2200G를 선택했어요 2200G는 4코어 4스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장그래픽 있죠 3200G하고 2200G 차이점은 뭐예요 3200G가 만원정도 비쌉니다 똑같은 아키텍처를 썼는데 클럭을 10에서 15% 정도 더 올렸어요 성능이 딱 그만큼 더 올랐거든요 만원 투자하고 고정된 성능을 더 올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아무거나 양자특위를 하시면 돼요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난다 보셔도 틀리지 않거든요 이거 말고 3000G라고 6만원 7만원 더 싼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코어 4스레드잖아요 실제 리얼 4코어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새는 사무용으로도 빡빡하게 쓰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넣지 않았고요 팬티온 라인업이나 셀러런도 똑같이 2코어라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 빼버렸습니다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최소 이 정도로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쿨러는 기분 쿨러 써도 오케이입니다 다만 소음에 민감하시면 RC100 아니면 RC300 정도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소음이 줄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전까지만 해도 맨날 EXA320 게이밍 아수스보드를 주체했는데 그놈이 이제 정식줄을 났더라고요 8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7만원 정도 하던게 만원이 올랐어요 심지어 심지어 샵다나 가입기준으로 보면 9만원 정도 합니다 그 9만원이면은 이 X370 N 프로4를 쓸 수 있거든요 A320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A320입니다 물론 전원부 품질은 X370하고 지금 얘기하던 프로4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칩셋에 의한 확장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여폭 차이라고 하는데 좀더 많은 SSD USB 이런걸 장착하더라도 얘는 인식불량이나 아니면은 속도좌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어지간에서는 확장성때문이라도 X370M 프로4보드를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다가 PBO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A320은 PBO가 터져도 약간 낮게 터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CPU 수동 오버도 가능하죠 모든 면을 생각했을 때 음 에즈라이드라는게 조금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아예 저렴하게 A320M-A 프로로 가거나 아니면은 에즈라 X370M 프로4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A 프로는 맥스가 안 붙은 제품들은 M.2가 없어요 그래서 M.2 SSD 못쓴다는 점 기억해두시고요 M.2 SSD 꼭 써야되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X370M 프로4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보도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는 전자 4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8기가 싱글로 안넣고 그럼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텐데 왜 4기가 2개를 넣었나요 물어보실까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듀얼 채널 구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모리를 짝수로 넣으면 듀얼 채널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스템에 양방향 통신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이 3% 정도는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뭐 딱히 바뀐게 없이 8기가 하나 꽂는게 아니라 4기가 2개를 꽂았을 뿐인데 3%가 올라가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거의 20% 가까이 차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는 내장 그래픽도 써야되고 똑같은 가격에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삼성 메모리 4기가 2개를 넣으라는 겁니다 어 삼성 말고 다른 메모리 쓰면 안 돼요 하실 사람도 있는데 삼성 메모리가 일단 불량률도 낮고 안전성도 좋고 레모버도 잘 돼요 근데 지금 다른 메모리 싼거 넣어봤자 47,000원 36,000원이란 말이에요 3,4,000원이면 그냥 삼성 메모리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모버를 안 하더라도요 아시겠죠 내장 그래픽은 베가 8 요거 어느정도 수준이에요 궁금하신 분한테 살짝 알려드릴게요 레모버 안하면 750 그러니까 gts750이에요 레모버를 하면 gts750ti 어 현세대 기준으로는 1030 gt1030 그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그걸로 뭐 할 수 있어요 뭐 간단히 카트나 피파 롤 정도는 약간 옵션 타협하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내장 그래픽 치고는 어 그리고 ssd는 이전에는 웬디 블루를 자꾸 추천했는데 요번에는 마이크로나 mx500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로나 mx500이 사회상 성능적으로는 웬디 블루보다 약간 좋아요 다만 웬디 블루가 좀 더 싸기도 했고 웬디 블루가 불량이 낮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추천했었는데 어 요번에 웬디 블루가 가격을 많이 올렸더라구요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지금 64,000원 65,000원 정도 하는데 그 돈이면 그냥 mx500을 쓰는게 맞다 생각해서 mx500을 넣습니다 수입사가 두군데 있는데 어느쪽 사든 상관이 없어요 뭐 대원 cts가 조금 더 as를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아스크텍 대원 cts 어 그리고 이번에 pm982a는 뭔가요 요게 m.2 ssd인데요 사실 970 ever plus 있죠 그거에 oem 제품입니다 피닉스 컨트롤러 플러스 삼성 92단 랜드가 들어간 디렘 캐시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속도 모든걸 다 확보한 제품입니다 일반 사타보다는 월등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을까요 대용형 파일을 옮기지 않는 이상 어찌됐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다만 요 pm98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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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라가요 그 돈으로는 x3 치고 m.4 쓰는게 낫겠죠 그래서 ssd별로 보드도 맞춰서 선택해야 된다는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나 아니면 fsp 파워를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 마닉파워 왜 자꾸 추천하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거 출시가 13년도에요 지금 20년도죠 7년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량률이 매우 낮습니다 효율 같은 경우에는 85%가 적혀있는데 85%까지 안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벤츠 같은거 보면은 이 제품보다 좋다 혹은 이 제품보다 고급 부품을 썼다는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7년동안 나온 근데 그 제품들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장된 애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는데 불량률이 저거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사실 안정성이 떨어져서 얼마 안쓰고 수명이 다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적으로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혹은 회사가 망했거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추천했다가 지금은 추천하기 어려워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쿨모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막 뭐 리뷰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강력 막 추천하다가 요새 다 유튜버 분들도 갈아타기 시작했죠 이유가 있는데 고주파 이슈가 생겼거든요 고주파 이슈 회사에서는 이제는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그런 약간이라도 좀 안정성하고 거리가 있는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은 기피하게 되더라구요 그다보니 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은 제가 1000 달려 쓰고도 한 번밖에 불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강력 추천하는거에요 다만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라고 했지 저 마이크로닉스에 나오는 쿨맥스는 어때요 마이크로닉스에 나오는 사이클은 어때요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걔네들은 품질 별로에요 이 회사에서도 좋은건 딱 쟁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고 할수도 있는데 500W가 300W, 350W에는 전격파가 뭔지 하는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마이크로닉스 걸 우선 추천하고 마이크로닉스가 0 싫다고 하시는 분들만 FSP 하이퍼 K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300 미니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이 H300 미니 화이트는 후면팬 하나밖에 없어요 전면에 꽉 막힌 방식이고 뭐 CD룸이 있기 때문에 삼형도로 쓰긴 좋겠죠 쿨링은 0 좋지 못합니다 다만 깔끔하고 싸고 조용합니다 삼형도로 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에요 그냥 그래서 이 견적에만 이걸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나 좀 더 마감이나 여러가지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DLM22로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만 8천원 4만원 하는 제품치고는 정말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시거나 요거 가거나 양자택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가를 한번 하자면 저사양게임 롤카트 요런거는 간단히 들어가고요 사무용도 엑셀 한글 웹세핑 아니면 인강 요런거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윈도우 7에서는 요 지금 내장글피 배가 8 드라이버를 지원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윈도우 10을 강제하게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름 커도커의 준수한 능력으로 사무용도 쓰기는 넉넉하다는 거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거에요 1번 기준 합계의 금액은 34만 6천원입니다 당연히 공인비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게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 가격 내가 파는 가격이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내가 파는 가격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샷다와 기준 가격을 그냥 적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래서 시위 구매가는 공인비 포함한 4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럼 3, 40만원 AMD 사무용 견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60만원대 인텔 중저사양 게이밍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CPU는 9100 애플 넣었어요 참고로 이 가격대 이거 대체품이 없어요 2200G나 3200G로 대체하면 안되냐 똑같은 커드코어인데 성능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거 1, 20% 이거보다 좋아요 3200 대비 10%는 좋고 2200G 대비는 20% 가까이 좋습니다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이 없어서 사명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9100F는 어? 9100 쓰면 되잖아요 9100은 15만원인가 16만원이에요 그거는 그냥 가성비 똥망이니까 넣지도 마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9100F를 쓰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기분 쿨러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진짜 민감하신 분은 RC100 정도 달아주시면 조금 조용해집니다 보드와이터인 경우에는 H310 M 프로 VD 이거 저번 달은 VD H 플러스였는데 이제 VD 제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VD 플러스 쓰면 돼요 조금이라도 더 쌉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약간이라도 좀 나은 보드를 쓰고 싶다 그리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한다 생각하면은 B360 M 박효포 쓰면 될 텐데요 1번하고 2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부 구성이 2번이 더 뛰어나고 거기에 전원부 박렬판도 있으며 인텔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랜의 핑티는 안정성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랜이 CPU 자원을 먹는 것도 좀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랜이 고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것 빼고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게 H360 M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여유있으면 B360 M 박효포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네요 가입차에는 제법 있어요 4만원에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확실히 박효포가 떨어지긴 하죠 9100 쓰기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기가 2개를 넣었습니다 게임용도 쓴다고 했잖아요 어지간한 게임은 이제 4기가 6기가 많이 쓸 때는 8기가 이상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기가 2개를 넣어야지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를 하든 게임을 하면서 크롬창을 띄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기가 넣으면 되는데 저번달 대비 만원 정도 내렸어요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서 저번달은 제가 두번째 선택의 폭도 줬는데 이번달은 빼버렸습니다 두번째 선택으로 바꿔보니까 4,000원 싸지는데 4,000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에는 사선 메모리가 가세요 불량률이 확실히 낮고 안정적인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드에 따라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X 570에 빠졌습니다 아예 빠졌어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RX 570 살 만한게 없어요 다 가격이 올라서 막 17만 18만원 넘어가거든요 샵다 나갈 기준을 보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은 3만원 더 주고 1650 슈퍼 가는게 맞습니다 전성비 소음 발열 모든 면에서 1650 슈퍼가 좋습니다 성능 성능까지도요 돈 투자만큼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수명적으로 1650 슈퍼가 길가능성이 높고 소음이나 발열도 낮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3만원 더 투자 값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650 슈퍼 어 출전제품 두개 적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노3D가 약간 더 싸긴 한데 얘는 이제 초기 분량 1년동안 새제품 교체도 해주기도 하고 갤럭시가 품질은 조금 더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양자택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품질 조금 더 좋다고 했는데 별 차이도 없긴 해요 가격은 둘이 3천원 차이 나니까 취향값 가세요 어 SSD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거랑 똑같아요 마이크론 넣는 이유 내가 왜 넣었다 그랬어요? 어 웬디가 원래 쐈기 때문에 웬디 썼는데 웬디 가격이 6천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론 MX500을 넣은거에요 요거 분량률이 웬디보다 살짝 높긴 하지만 성능적으로 웬디보다 살짝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싼 맛에 쓸만하게 그리고 PM982A 같은 경우에는 어 엠다트 NVMe 그 970 에버플러스의 OEM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앞에 이거 설명하면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냥 사터보단 빠른데 체감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하고 랜드를 워낙 좋은걸 썼기 때문에 기대 수명값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게 높을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 박격포를 쓴다면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H310 시리즈 중에서는 엠다트 슬롯이 대부분 다 없고요 있는 놈도 속도가 절반 아니면 4분의 1토막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H310M이라면 PM98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사타 방식 웬디블루 아니면 MS500 가세요 어 B360 박격포를 쓴다고 할 때만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98에 가입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8000원 더 주면 돼요 파워는 많이 클래시 2 500W 넣었고요 어 하이퍼 K500 써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제가 13년도에 나왔던 제품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500인데 그때까지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판매하면서 아직까지 베스트셀러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그 벤치 살짝 보고 야 이게 효율 더 좋던데 야 이게 더 고급보품 쓰다던데 이거 쓰자 그런 소리 좀 하지마요 그런 제품도 지금까지 살아 남아있는 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 이슈가 생겨서 뭐 사타포트 뭐 불에 탄다든지 아니면은 아 그거는 많이 이기구나 오 아 사타포트 그게 문제 생겨가지고 하드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고주파 이슈가 있다든지 아 특히 최근에 놔둬던 쿨 뭐 시기사의 제품이 있죠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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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에 두개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음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이라는게 좀 아쉽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싼 가격에서는 아크릴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유리가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얘는 그럴 걱정도 할 필요 없겠죠 가격적으로도 3만원 정도로 정말 싸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 이 정도 사용이면 써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너노한 겁니다 마감은 3만원대라서 크게 바라지 마시고요 쿨링 면쪽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써도 된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총평가 한번 해드릴게요 3200G보다 CPU 성능은 10% 높다 2200G로 비교하면 20% 가까이 높다 좀 더 안전적인 프레임 유지가 가능한 프레임 CD60용 저렴한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다만 요새 나오는 뭐 6코어 지원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나 워전 이런 애들 그런 거 할 때는 코어 수가 4개라서 확실히 최저 프레임 유지가 안됩니다 연막 같은 거 터지면은 순식간에 막 26프레임까지 까져요 어 너무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뭐 아이언 아니면 스타2 오버워치 음 피파 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카스 이런 거 조금 됐던 게임들 그런 게임들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뭐 마영전이라든지 그래서 음 중사양 정도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지 않느냐 최신 고사양 게임만 피하면은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유가 되시면 SSD는 500GB로 업해주는 게 좋을 거에요 학계 금액은 약 61만원 정도로 공인비를 포함하더라도 60만원 중반대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가격이 확실히 저번 달 대비 좀 내린 거 같아요 저번 달은 7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60만원대 60만원대 인텔 프레시디 중저사양 게이밍 PC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진짜 제대로 게임을 즐기기 위한 80에서 12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CPU를 특이하게 세 종류 나눠놨습니다 어 각 색깔별로 라인 내려가면 될 거에요 공유되는 건 합쳐놨는데 그런 거 빼고는 색깔을 구분해놨으니까 보시고 쭉쭉쭉 읽으시면 되는데 일단 3500X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싹 다 3500X에요 세번째 칸 다 왜 그래 놨냐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3500이 물건이 정상가가 아닙니다 아마 품절인 것 같은데 판매물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적으로 6천원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3500 사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정도가 됩니다 무조건 3500X 사세요 아시겠죠 어 그럼 예외는 누구냐 2600이랑 2600X 그리고 3600이 들어가 있네요 이 3600 같은 경우에는 렌더 인코딩이 필요할 때 무슨 얘기냐 이거 가지고 멀티작으로 할 때 얘기에요 3500X랑 36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퍼스레딩은 지원하냐 안하냐 차인데 하이퍼스레딩 지원하면은 아 AND는 SMT라고 합니다 어쨌든 6코어 12스레드가 되거든요 그 스레드가 늘어난게 30%에서 40% 가까이 멀티 성능이 증가합니다 그 여파로 3600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 렌더링 할 때 분명히 3500X보다 30-40%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상편집 음악편집 혹은 게임을 하면서 딴짓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제 가면 3600 가시면은 좀 더 뭐 8만원 가지고 마음에 드는 시스템을 짜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분도 일로 가는거고 2600X는 뭐에요 아니 3600을 사고 싶은데 그 돈이 안된다 하시는 분도 2600을 가실 수 밖에 없어요 그냥 2600보다 2600X가 지금 가산비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임 프레임이 3500X나 3600 대비 한 10%는 까진다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라이트하게 하고 나는 멀티 작업 위주로 한다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한다 렌더링 인코딩 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갈 때 2600X를 보는 겁니다 사실 권장은 3600인데 이걸 못 살 때 아시겠죠 어 술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냥 3500으로 그냥 3500 말고 3500X로 통일하시키면 됩니다 예 그냥 이것만 가면 됩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이해가셨죠 어쨌든 3500X를 기본으로 하고 쭉쭉쭉 내려가자면 3500X는 기본 쿨러 쓰더라도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도 0.025클럭 떨어진 게 다니까 그냥 기쿠 쓰셔야 되는데 아 소음적으로 나는 고통스러운 게 싫다 하시는 분들 CMPX9X나 아니면은 아이디쿨링에 224 XT 베이지 이 둘 중에 양자태계를 해서 사시면 될 겁니다 장착은 CMPX9X가 좀 더 쉽고요 어 마감은 아이디쿨링에 약간 더 나아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퀴포 맥스 추천드릴게요 바퀴포 맥스가 초기 부팅 불량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초창기에는 40개 중에 3개 이렇게 불량 났다 그러면 지금은 뭐 4 50개 1개의 초기 불량이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초기 불량에 걸릴 가능성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하고 쓰셔도 되고 어차피 초기 불량은 CS 유노베이션에도 AS 잘해주니까 어 만약에 OL이 품절이 나지 않았으면 이쪽을 먼저 추천드렸을 겁니다 B450M OL이에요 그냥 B450 OL 말고요 그거는 쓰레기에요 어 아니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앙증적으로 쓰고 싶다 나중에 삼성 700X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도 있다 하시는 분은 터프 B450M 프로 게임을 쓰시면 됩니다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랑 프로롱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하여튼 뭐 양자택이라 하시면 되고 어 좀 더 가성비 찾고 싶다 하는 분 X36M 프로 4 그리고 나 와이파이 필요하다 하신 분 게이밍 프로 카본 요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거에요 될 거에요 보드는 어 메모리 같은게는 8기가 2개를 넣어놨습니다 레모볼 위해서 삼성 4온입니다 어 뭐 딴거 코끼리내면 싼거 넣는다 쳐도 어차피 7만원 정도 하니까 그냥 한 6,000원 5,000원 더 주고 그냥 30만원 정도 쓰세요 그리고 80만원대 가시는 분 이제 여기까지는 공통설명이었습니다 공통설명이었고 80만원대 가시는 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80만원대 가시는 분은 1660 슈퍼 미라클 그래픽카드를 이걸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1660 슈퍼 게이밍 OC 여기로 모아가세요 아 좀 더 저렴하게 1650 슈퍼 가도 안되나요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 얘네들은 돈 값어치만큼 성능차익이 나니까 그냥 7만원 더 투자하고 저는 이쪽 까는거 추천드리거든요 엔텍 미라클 같은 경우는 싼 맛에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큰 장점은 없습니다 엔텍에 괜찮은 AS를 제외하거든요 근데 게이밍 슈퍼 게이밍 OC 요 놈은 1660 기가바이트 거 요 놈은 확실히 품질이 1660 슈퍼 중에서는 가장 나은 편에 속하니까 어 AS가 좀 구리더라도 나는 저소음 저발열 그리고 약간 높은 클럭 성능을 원하시면 요거 하시면 될까요 근데 비용적 차이가 요 라인업에서 뭐 27,000원이면 좀 큰 편이죠 거의 10% 차이니까 SSD는 여전히 MX500 이 MX500 왜 추천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60만원대 인텔 설명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어 PN981은 어 어떤 보드를 쓰던 PN981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A310 넣은게 없기 때문에 B40이나 X370은 PN981 써도 전혀 속도가 없거든요 어 슬롯도 다 있고 요거 가시면 되고요 가액적으로 근접이 있으니까 요거는 음 돈 조금 더 주고 PN981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500X에 1669 슈퍼는 이게 기본 펜 6개고 어 4만원 3만 9천원 하던 것 치고는 마감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조립하기도 편하고요 다만 뭐 일체형 수냉 같은 건 달기는 어려우니까 전면에 다 해야 되거든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픽 카드 장착 폭이 너무 좁아져요 여튼 이 제품 강추드리고 총평가를 하자면 80만대 견적에서는 배그, 몬혼,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전부 다 중국으로 즐길 수 있어요 FHD에서는요 프레임은 평균 뭐 60에서 120까지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어 3,500X를 램오버하면 예 X예요 빠졌는데 프레임 드랍도 잘 잡아요 어 2060 아 2600X는 꼭 작업 배행 시에 예산이 부족할 때만 선택하는 거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다 3,500X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70만원대는 1605 슈퍼로 옆에 있던 1605 슈퍼 있죠 요거 요걸 낮추면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튼 이정도 되면은 어지않은 게임을 옵션 타입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FHD에서 다만 옵션 타입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픽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나는 좀 더 위에 거 가겠다 하신 분 다음 설명 보시면 되겠네요 여튼 총 금액은 3500X 대 1669 슈퍼는 84만 6천원 2600X에 1669 슈퍼는 84만 7천원입니다 전 진짜 어지간히 3500X를 추천드립니다 게임 한다고 하시면 밑에 거는 게임을 별로 안 즐기실 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0만원대 어떻게 되냐 100만원대는 이거는 공통해야겠죠 3500X에 거기에 박교포 맥스 그리고 8GB 2개 그래픽 카드만 2060으로 바꾸는 거예요 2060 스터맥스 듀얼로 쓰시거나 이 엔텍 제품인데 AS 괜찮고 모든 면에서 펭균은 칩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싼거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이노3D 제품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AS는 좋아요 다만 엔텍 제품 대비 고주판 빈도가 좀 높은 거 같으니까 그거는 각오하시고요 품질은 서로 비슷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SSD는 PM982 975 EVOEM이죠 이걸 우선 선택시켜 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MX500을 바꾸면 8만 9천원 정도로 만원 조금 넘게 세이브를 할 겁니다 근데 게임할 때 게임 로딩에도 영향을 끼치고 부팅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대용용 파일 설치 그러니까 게임 설치나 아니면 이동할 때 그럴 때도 영향을 꽤나 끼쳐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마이크론 MX500보다는 피닉스 컨트롤러 그리고 64단 삼성 랜드 그리고 삼성 램 캐시 그런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따지면 훨씬 뛰어납니다 한 번 더 PM982나 970 EVO가 불량나는거 본 적이 없거든요 팔아놓는게 지금 천탄이가 다 돼갈텐데 여튼 요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예산이 너무 빡빡하신 분들만 밑에 마이크론 MX500으로 쓰시면 될까요 웬디 블루를 왜 안나오느냐 웬디 블루는 지금 9만 8천원 정도에서 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마이크론 MX500보다 그거 쓸 바에는 그냥 무조건 1번이지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 잡으려면 마이크론 MX500 정도 가는게 좋을거에요 참고 BX는 절대 사지마세요 컨트롤러도 쓰레기지만 거기에 디램케시가 없기 때문에 속도 좋아 이슈도 아주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수명적인 문제도 있고 그거는 쓰지 말고 BX는 보는거 아니에요 MX500입니다 자 SS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파워는 시소닉 SSR550 요거 쓸만합니다 효율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요거 쓰거나 다음에 여기 가격이 살짝 올랐거든요 조금 더 높은 용량에 약간 더 싼 가격이 마이크로니스 크리스트 600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니스 싫다 얼마 하이퍼 K FSP 써도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S700 가라고 적어놓은게 아니고 폴럭스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좋은거 본다 그러면 트레저 보셔야 되고요 여튼 3개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만원대 견적은 어떤지 안 볼까요 110만원 정도네요 3500X에 2060 경우 저렴한 보드에서 램오버도 가능하고 작업게이밍에서도 9400F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램오버하면 FHD게이밍 환경에서는 옵션 타이버시 대부분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고사양 게임이라는 것도 풀옵으로 한 60프레임 정도는 뽑아주거든요 뭐 예를들어 배그 워전 이런거 60프레임 이상 뽑아줍니다 풀옵 하더라도 GTA 같은 경우에도 뭐 GTA5 풀옵으로 6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옵션 타이버 안 해도 되는거야 그거 꽤나 구미가 땡기는 일이죠 그래서 제대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110만원 투자해서 이 정도 견적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 PC방 평균보다 좋은거 쓰고 싶다고 하신 분은 그 다음 견적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X는 제가 얘기했죠 공유입니다 똑같아요 요거 똑같이 쓰고 바퀴폼 믹스고 8개가 두개 넣습니다 그래픽 카드만 한단계 올렸어요 약 1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갤럭시 지퍼스 2060 슈퍼를 넣습니다 그냥 2060 아니에요 얘랑 얘랑 차이가 뭐에요 12% 성능이 더 높습니다 12% 13% 정도 더 높은데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그만큼 더 나옵니다 아니면 한단계 옵션 더 높여 쓸 수도 있겠죠 프레치드라 할 때는 진짜 2060 슈퍼 정도만 돼도 웬만한 게임 다 눈이 불편하지 않게 60프레임 방어가 돼요 풀업으로 어? 그리고 혹시 조소음이나 좀 더 고품질 제품을 원하시면 MSI 게이미 X 트임 프로젝트 7 쓰시면 됩니다 2060 슈퍼 어? 여기 양자태기를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PN98로 가고 시소닉 S113 550기가 가고 케이스는 이 셋 중에 하나 선택 딱 하시면은 그러면은 총 액수는 120만원 혹은 13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어? 3600 썼을 때 한 130만원 가까이 되고 3500X를 썼을 때는 120만원 정도 되는데 고사양 게임 FHD 프로 포넉은 QHD 중옥 상옥 정도로 원활하게 즐기만 합니다 고사양 게임을 하지만 QHD 244는 어느 정도 타협에도 조금 힘드니까 그거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게 좋을 거고요 최대 2070 슈퍼까지 3500X로 커버가 되긴 해요 레모버하고 뭐 PBO까지 켠다면 하지만 가장 권장하는 세팅은 지금 이 세팅이에요 3500X와 2060 슈퍼 이 작업으로 딱 짜면은 그래픽 그 90% 이상 쭉쭉 잘 뽑아주고 3500X의 로드율도 한 8-90% 사이로 쭉쭉 뽑아주면서 둘이 딱 적절한 찰떡궁합이 된다 생각합니다 FHD 게이밍 용도는 진짜 거의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144 모니터를 즐기겠다 하실 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옵션 타협을 안 하면 그거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네요 QHD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AMD 80만원, 120만원대 견제 한번 설명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인텔 90만원대, 140만원대 견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텔은 CPU는 그냥 양자텍이래요 9400F가 아니야 아니면 9600K를 가냐 두 개 바뀌었습니다 여기 KF인데 사실 F가 빠졌습니다 그냥 K는 너무 비싸거든요 이거는 AMD랑 똑같이 FHD 고사양 중옵 혹은 상옵 게이밍을 위해서 짜는 견적으로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9600KF 같은 경우는 배그에서 프레임이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배그 전용 PC를 짜시는 분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한 견적으로 가셔야 돼요 꼭 설명 끝까지 들어주세요 9400F가 가격이 살짝 내렸어요 저번달 대비 한 2만원 정도 내렸고요 9600KF는 저번달 대비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9500F 같은 경우는 지금 26만원 정도 하는데 그냥 가격이 비정상적이니까 없는 제품의 생각으로 넘어갑시다 9400F랑 9600KF의 차이는 뭔가요 9600KF는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클럭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 8% 정도의 성능이 증가해 있습니다 고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00F는 기본 쿨러가 포함이 되고 기본 쿨러 쓰더라도 전혀 성능저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조금 있으니까 소음에 민감하시면 잘만 CNPS 9X 정도 쓰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게임 맥스 400V2 쓰셔도 됩니다 인텔은 무법이 없거든요 트리니티 쿨러가 좀 더 저소음하긴 한데 꽤나 비싸요 그리고 순행은 왜 넣어놨냐면 요거는 9600KF 오버용으로 넣어놓은 거에요 그래서 9600KF를 오버하실 때는 CT240 가성비 순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는 오버를 안 했을 때는 B360M을 쓰시면 되는데 9400F의 B360M은 정말 괜찮은 좌배를 보는데 9600KF의 B360M은 별로에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8% 선언차에 밖에 안나는데 돈을 거의 4만 돈 더 주고 이걸 간다 좀 삽질입니다 오버 안 할거면 9600KF 사지 마세요 갈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365보드 내가 윈도우7 때문에 365보드 써야되는데 하시는 분은 365보드 중에서는 어로스 엘리트가 거의 베스트 좋습니다 전력제한 해제 폭도 높고 방열판도 크고 구성도 욕먹을게 없어요 요걸 베스트 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9600KF는 오버 안 할거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면 오버 하려면 싼 보드 좋은거 있냐 싸고 좋지는 않습니다 싸지만 그냥지간 쓸만한 Z390A 프로 보드가 있어요 MSI꺼 요거 한 16만원 조금 넘거든요 요거면은 9600KF를 국민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뭐 3200, 3400 넣을 수 있고 램오버 거기다 CPU를 4.6, 4.7 정도까지는 충분히 찍어 쓸 수 있는 보드에요 여튼 CPU에 따라서 보드를 선택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램은 8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램오버를 위해서 삼성램 온리라고 전화했습니다 사실 다른 램을 선택해봤자 가격적으로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메리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성 메모리 쓰세요 얘도 90만원대 견적은 1660 슈퍼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120만원대 견적은 2060 슈퍼 130만원대 견적은 2060 슈퍼와 9,600KF를 조합하게 됩니다 물론 2060 슈퍼 정도는 9,400F로도 어느정도 커버는 됩니다 근데 약간의 성능자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각 견적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만 거의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말고 조금 바뀌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는 전부 다 H310이 아니라 B360을 넣었기 때문에 SSD를 PM98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PM98에 삼성 979 에버의 OEM 제품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닉스 컨트롤러와 그리고 삼성전자 64단 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요 불량률이 낮다는 얘기에요 오래 써도 수명이 꽤나 긴 편이라서 7,8년동안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하신 분은 MS500 250GB로 내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가격이 좀 많이 세이브가 되긴 합니다 다만 용량도 확 줄어들어요 절반 수준으로 그리고 얘는 은근 숫자 불량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90만원 들어갔을때는 1269 슈퍼와 MX500 250GB 가고 그리고 시소닉 550GB3 요거 브론즈라 은근히 효율이 좀 높거든요 요거 넣고 그리고 DLM21 메쉬 타입의 케이스 요렇게 조합하면 작고 이쁘고 어느정도 성능도 나은 제품이 됩니다 천평가를 하자면 요 90만대 같은 경우에는 3500X를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약간 더 매끄러운 게이밍이 게이밍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상업으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잘 돌아가 다만 FHD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60프레임 이상은 잘 뿜어준다는 얘기지 144 모니터 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 9600K를 여기 조합에 쓰신 분인데 B360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버하지 않으면 겨우 8% 차이라서 포토샵 같은 작업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8% 차이가 게이밍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게이밍에서는 프레임 증가가 뭐 1, 2%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막 기를 커봤자 3%에요 어 포토샵같이 작업을 해서 풀로 8%를 다 챙길 수 있는 분 혹은 영상편지 렌더링 인코딩에서 풀로 다 챙길 수 있는 분만 9600KF를 가시고요 그분들을 제외한 거는 그냥 9400F로 가세요 돈 세이브 하세요 시킨 두 마리 시켜 보세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총 X는 기쿨을 사용했을 때 9400F 플러스 1695 10900KF가 87만원 정도로 공익비 포함은 91만원 92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120만원대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 그대로 가 9400F에 뭐 B360 8개의 두개 다 그대로 가는데 그래픽카드를 2060으로 바꿔요 2060에 ENTEC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난하게 쓸 만한 제품인데 이거 스톰엑스 듀얼 V2로 가면 안 돼요 V2는 원가 절감형입니다 그 놈은 히트파이프도 빠지고 방역판도 좀 틀리게 생겼어요 일반 제품을 가시면 뭐 온도 거기에다가 소음 그리고 품질 모든 면에서 평균치 정도는 되고요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에요 어 좀 저렴한 맛에 쓸만한 거 없나요? 물어보신 분을 위해서 이노3D로 넣어놨습니다 이 놈이 초기 분량에 한해서 초기 분량이 아니지 1년 분량에 한해서 새 제품을 교환해주는 AS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A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싼 맛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주포함 빈도가 살짝 높다는 거 각오하시고 사시고요 소음에 민감하시면 이노3D 가면 안 돼요 SSD는 120만원대는 그냥 PM98에 가세요 500기가 가세요 250기가로 게임 잘 지워서 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었는데 요새 용량이 좀 큰 게임은 게임 하나에 120기가 130기가 먹습니다 부족해요 500기가 짜리 쓰시고 파워는 2060까지는 요거 공리에 쓰셔도 됩니다 550기가 써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고지하지 마시고 이걸로 가시고요 레베카 미니 가셔도 되고 그냥 DLM2 가도 됩니다 2060까지는 요거 두개 아니면 저 앞에 봤던 다른 케이스 가도 돼요 폴럭스 가도 괜찮고 S700 가도 괜찮습니다 꼭 무조건 여기 적혀있는 케이스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있는 케이스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호환성 문제 없습니다 어 총평가를 하자면은 음 대부분 게임에서 상호 최상호 으로 한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리고 QHD에서도 6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옥션 타입을 뭐 중호 하옵 정도 하시면 2060 정도 쓰시면요 근데 QHD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FHD에서는 이제 옥션 타입 별로 없이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400F와 어 9600KF 가격이 좀 벌어져서 9400F 쪽은 지금은 더 권하고요 저번 따로 제가 9600KF 쪽을 권했지만 물론 어지간해서는 3500X가 같은 가격에 좀 더 유리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는 뭐 A320에도 램오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찌됐든 인텔을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은 요렇게 조합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9400F 플러스 2060 그리고 잘만 쿨러까지 넣었을 때 114만원 정도 나와요 곰이 포함하면 한 120만원 정도가 되겠죠 요 견제어 갔을 때는 FHD 옵션 타입 별로 안하고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9600KF는 배급 및 온라인 게임 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요 90에서 140만원 인텔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거는 어떻게 가냐면 일단 9600KF를 가 거기에다가 4번에 수냉쿨러를 가세요 CT240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3번에 Z30 AIM PRO를 가야됩니다 Z 시리즈 아니면 오버가 안 돼요 인텔은 그리고 삼성 메모리 8개가 두 개를 집어넣고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 EX를 넣으세요 그리고 뭐 좀 더 고품질의 저소음을 원하시면 게임의 X 가도 되긴 됩니다만 갤럭시 EX가 제일 무난해요 요거 넣으시고 뭐 마찬가지로 PM98 넣고 그리고 마니 클래시 2 600을 넣으세요 혹시나 전기세에 민감하시다 그러면은 GM650 같은 골드급 파우너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버크럭 때문에 약간 전력소모가 늘어나거든요 2060 슈퍼도 어느정도 전력소모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L 560 SE 아니면은 S830 아니면은 레베카 미니 요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래야 상단 라디 240 달기가 편해요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딱 짜면은 어떻게 되냐 가성비는 3500X 쓴 것보다 좀 20만원 가까이 나빠져요 다만 평균프레이를 훨씬 잘 뽑습니다 왜? 9600KF 진짜 영상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4.6은 다 들어가거든요 4.6 오버하고 메모리 오버 3200 진짜 다 들어가요 진짜 다 들어가니까 그거 두개 하고 나면은 충분히 평균프레임을 잘 뿜어줘요 어디서? 배그나 아니면 코어를 적게 쓰는 국내 온라인 게임 어떤게 있죠? 마영전 아니면은 지금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불서 뭐 그거 얘기해 롤도 방어가 잘 되고 여튼 코어를 좀 적게 쓰는 애들 있잖아요 6호 2학교로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깡클럭이 높으면 프레임 방어가 잘 되거든요 아이온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전부 다 방어를 잘해줘요 그래서 요 셋팅을 하면은 국내 온라인 게임이든 아니면은 와우 같은 해외 온라인 게임이든 조금 됐던 게임들 램오버 CPU오버 그래서 최소 프레임 유지를 훨씬 잘해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에요 그리고 9400F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60 슈퍼를 버티기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 프레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차이 안나니까 그냥 쓰라고 했죠 9600KF 오버클럭에 쓰면은 그런거 없어요 9700하고도 별 차이 없이 평균 프레임을 뽑아주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성비는 똥망이에요 가성비는 보시다시피 이제 뭐 고인비 포함은 오버클럭 고인비 따로 받는 경우 많잖아요 한 140만원 가구해야 됩니다 부품값만 따져도 134만원 정도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특수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90에서 140만원 대 인텔 견적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높은 고퀄리티 작업도 되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 그런 견적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상 이제는 많이 팔리는 견적도 아니고 PC방보다 거의 무조건 좋다 보시면 될까요 150에서 170만원대 AMD 견적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3600을 우선으로 잡겠습니다 3500X는 진짜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 사실 나는 이거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비추천인데 아주 높게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가성비 빡빡하게 잡겠다 하시는 분만 3500X 보시고 3700이 권장사양입니다 왜 3700이 권장사양이냐 3600하고 2900 슈퍼가 어 램오버만 조금은 9700KF랑 별 차이 없는 거 아시죠 그거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9700KF를 오버클럭하면 또 격차는 벌어집니다 9700KF는 오버 안하고 3700이 오버하고 얘기해요 어쨌든 가성비 잡기에 정말 좋은 CPU거든요 요거 넣고 얘는 이제 사제쿨러 필수입니다 기본쿨러로는 성능이 떨어져요 CNPS9X 넣고요 거기다 B450M 바퀴폼 맥스 넣고 어 안정성을 원하시면 토프프로 쓰세요 토프프로 넣고 삼성렘 8개가 2개 혹시나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편집이나 음악편집 같은 거 하실 때는 16개가 2개 넣으시고요 어 펠릿 20790 JSV툴 넣었어요 전에는 이힌트 거 넣었는데 이번에는 왜 펠릿 걸 바꿨냐면 이힌트 거보다 4만 5만은 쌉니다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떼오는 거 아시죠 둘 다 펠릿에서 떼오는 겁니다 그래서 V2가 원가 절감형이라곤 하나 V2 아닌 제품이랑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확실하게 원가 절감형 액수보다 싸졌거든요 이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도 품질은 가지고 있어요 요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기가바이트 슈퍼 게임이 오셨어요 요놈이 온도가 조금 더 착하고 소음도 조금 덜 납니다 다만 AS는 확실히 펠릿이 나올 거예요 ST컴이라서 화이트 구성 세팅할 때는 2070 슈퍼 게임의 옷이 화이트를 하시면 될 거에요 갤럭시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갤럭시 두 번이나 단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가 얘네들보다 비싸요 정신줄로 안 거 같아요 이거보다 비싸면 안 되지 갤럭시가 어쨌든 그래픽카드 요 3개 중에 택일하시면 될 거 같고요 SSD는 그냥 PM98에 가세요 PM98A가 PM98하고 무슨 차이냐 물어보시면 가끔 있으니까 대답을 하자면 얘네는 970 EVO OEM이 PM981이고 970 EVO 플러스에 플러스에요 OEM이 PM981A입니다 어? 그가 좀 뭔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위에 거는 64단 랜드고 밑에 거는 92단 랜드에요 단수가 더 많은 랜드입니다 랜드 단수가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수명이 길어집니다 전자간의 간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공간이 약간 넓어지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게 약간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그냥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거고 예산이 진짜 빡빡할 때만 MX500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파워는 마니크리스트 700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얘네 3600하고 2079 슈퍼의 조합은 350에서 370W 정도밖에 안 먹어요 피카치 기준으로 근데 웨일을 넉넉하게 넣었어요 로드휠이 50%일 때 효율 구간이 제일 높고요 거기에다가 발열, 소음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열, 수명은 아니 수명이 길어지고 소음은 낮아지고 발열도 낮아져요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가면 또 안 좋아요 그럼 마니클리스트 욕할 제품이 아니에요 얘는 13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안전적인 제품 그리고 난 전기세를 더 잡고 싶다 하시는 분만 GM650 가시면 될 거에요 요거 뭐 요새 펜블렛이 살짝 살짝 있어서 약간 이슈가 되긴 하는데 시소닉 어디서 수입해 보죠? 맥스 엘리트에서 해오는데 AS 정말 잘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제폰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한케이스 미8을 넣어놨는데 꼭 이거 쓰라는게 아니고 S830 써도 되고 미8 써도 되고 L560 써도 되고 거기에다가 850M 써도 되고 S700 써도 되고 어 플럭스는 좀 그렇다 하여튼 요정도까지 써도 됩니다 요정도까지 써도 되는게 충분히 발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70 슈퍼쯤 되면 그래픽 카드 두께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음 미니의 ATX는 어지간하면 피해주세요 하단에 파워 가림막하고 너무 가까워서 흩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그렇게 쓰시면 될 거고 요 견적의 최종평가는 그거에요 최신 고사형 게임에 100에서 160 상옵 혹은 QHD 75에서 120 중상옵으로 원하게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FHD14사 써도 최신 고사형 게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2070 슈퍼쯤 되면 2070 슈퍼 FHD에 쓰기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하신 분인데 절대 절대입니다 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딱 쓸 만한 제품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뭐 삼타로나 몬스터헌터 이런 거 2070 슈퍼로 풀어 하면은 100프레임 정도 밖에 안 나와요 100프레임 90프레임 밖에 안 나오니까 1444 모니터 1444 모니터 쓸 거면은 진짜 제대로 옵션 타압 안 하고 깔끔한 그래픽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 견적 가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은 뭐 가격은 다소 비싼 수밖에 없죠 총액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070 슈퍼면 QHD도 살살 즐길 수는 있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튼 3600에 2970 슈퍼가 가장 이제 고사양 PC 중에서는 가성비를 잘 잡은 조합인 것 같아요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어 제가 원컨방송 렌더링 인코딩 편집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3700X 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3800은 그냥 볼 값어치가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이게 7만원 더 줄 값어치가 없어요 왜? AN의 성능 차이 1%에서 3% 남치십니다 게이밍에서는 1% 작업에서 3% 남니까 무조건 3700X만 보시고요 3700X는 CNPX 9X로 커버가 안 됩니다 프로리마트 아티스트 3R이나 아니면은 CR2000 GT 사세요 혹은 게임맥스 L240 V2 쓰면은 PBO 쓰고도 제 성능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공냉 갈 거면 이거 수냉 갈 거면 이걸 추천드릴게요 좀 저렴한 수냉 추천해달라 그러면 CT240 추천드릴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큐폰 맥스로도 커버가 되지만 터프프로 쪽으로 살짝 높여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전원 본드도 조금 더 잘 잡거든요 터프프로가 안정선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높게 봐서 엔더트도 두 개 꽂을 수 있고 활장선도 빵빵이 좋고 나중에 3900X 같은 거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엑소축은 P 보셔도 괜찮습니다 엑소축은 26만원 이하 중에 유일한 드라이버 모스를 쓴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가성비는 똥이에요 3번은 어지가면 그냥 2번 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메모리는 3전자 8개가 두 개 쓰시고요 혹시나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영상 편지 음악 편지 다중 실행 같은 거 하신다 그럴 때 게임도 그럴 때는 16개가 두 개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픽 카드는 팰렛 JS를 먼저 우선 추천해 드리고요 V2 버전이라고 하나 원가 절감한 것보다 훨씬 싸게 파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품질은 평탄을 치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아니면은 뭐 기가바이트 거 게임의 옷이 화이트 가서 화이트 컨셉으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S830이라든지 아니면 미8이라든지 뭐 레베카 미니라든지 아니면 1200M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화이트가 있어요 850M도 화이트가 있고 그래서 화이트 세팅할 때는 이 그래픽 카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EX 말고요 갤럭시 EX 못 쓸 정도 아닌데 가입 좀 내려야 돼요 걔네는 너무 많이 올렸어 두 번에 올려가지고 SSD 같은 경우는 PM98에 가면 됩니다 아 PM98에 A랑 PM98이랑 무슨 차인지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살짝 당겨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파워는 안텍 EAG750을 넣었네요 왜 이걸 넣었어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작업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10%를 좀 더 높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기세가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계속 플로드로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PM98 아 PM98 아니 참 안텍 EAG 같은 경우에는 골드 등급이라서 이런 스탠다드급보다 약 8%에서 10% 가까이 전력 효율이 잘 나와요 이놈 가시면 형광등 하나만큼 전기세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4년 정도 쓰면 그 전기세 세이브 한 게 이놈들 차액으로 나타날 정도로 가입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소음도 확실히 안텍 EAG가 앞에 많이 보다는 조용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놈을 베스트 추천드리고 예산이 빡빡하면 그냥 많이 클래식투 7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년 가끔은 S830 아니면 미파리 레베카 미니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조금 높게 보시면 1200M이나 아니면 1140M 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놈으로 가면 게이밍에서는 요 앞에 3,100%는 차이가 없어요 1%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최근 출시사양 출시 고사양 게임은 100에서 160 정도 잘 뽑아주고 QHD도 중업 정도로 옵션 타입하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CPU가 3700으로 바뀌었으니까 3600 대비 코어가 두 개 늘어났잖아요 렌덜의 인코딩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적합하다 작업과 게임을 변경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방송 송출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멀티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PC입니다 총 견적 같은 경우는 부품값만 166만 정도 나오니까 실구매가 한 170만원 가까이 될까요 공유비 포함하면 사양은 대충 이렇게 된다 3700X에 2군치 518 넣고 시서닝 좋은 파워죠 이거 집어넣은 데다가 터프 프로 넣고 아티스트 사말 넣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AMD의 150, 170 견적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 드렸고요 이제는 인텔 쪽에서 거의 최고급 PC는 어떤 제품이냐 보여드릴게요 자 인텔은 190에서 360만원입니다 9700F 혹은 9700KF 사용한 거고요 얘는 게임밖에 안 할 때 가세요 그리고 현 시점에는 사기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인텔 10세대 출시가 일단 발표가 5월달이고 6월달 정도 되면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에 안 좋은 시기지만 당장 사야 되고 나는 게임만 잘 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사양으로 짜겠다 하시는 분도 이 견적 보시면 되겠네요 9700F를 넣었는데 9700KF랑 가격 차이가 좀 심해요 현금 최저가로도 6만원 차이고 카드나 샵다나 가격은 8만원 차이납니다 0.2클럭에 8만원 차이라 나는 8만원 세이브하고 치킨 4번 시켜 먹겠습니다 2마일 치킨 4번 시켜 먹을 돈이네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메모리를 좀 더 위급 아니면은 SS 용량을 2배로 뻥튀해야겠네요 이거 오버클럭을 해야 9700KF가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9700KF 요새꺼 다 수율이 똥망이에요 4.8 정도밖에 안되요 4.9도 잘 안들어가 결국은 9400F 옳고 부스터 얼마입니까 4.4죠 얘 오버해봤자 4.8 더 간다 하면 얼마니까 10% 밖에 차이나죠 아 10%면 차이 큰 거 아니야 게임에서는 2,3% 밖에 차이나요 워낙 차이가 적다 보니까 9700F로 가성비 잡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CPU는 양자택이라 하세요 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는 크고 쿨러는 L240V2가 무난해요 잘 터지지도 않는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달고 있는 그런 순행쿨러입니다 품질도 평타이상 치고요 성능도 240 라디 가지고 있는 것 치고 중상급이에요 가격적으로 요새 자꾸 사살 올려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쨌든 아직도 쓸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거를 우선 추천하고 혹시나 9700KF를 고클럭오버로 하고 싶은 그런 분은 X63으로 가세요 근데 X63은 E80이기 때문에 H500 케이스 같은 데 장착이 안되고 1200M이나 아니면 뭐 S830 요런 케이스 가셔야지 상단 장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냉 가고 싶은데요 순행은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하신 분은 어셋지3 가시면 될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쓸만한 건 프라임 Z300A 입니다 근데 지난달 대비 2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14,000원에 올랐는데 그래서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무난한 국민오버 오버할 때 쓸만해요 국민오버할 때 쓸만하고 그리고 분량률이 좀 낮은 편이고 품질은 평타조도 칩니다 사실 X4나 게이밍X나 비교했을 때 살짝 나온 정도나 비슷한 수준이라서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다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그도 적은 편이거든 어 저는 좀 가성비 잡고 싶어요 그리고 램오버만 할 건데 하신 분들은 MSI 오버해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9700KF도 오버해 보면 오버가 생각보다 잘 안 먹혀요 CP오버는 그래서 어 20만원 딱 20만원짜리 치고 23만원이네 올랐는데 하여튼 원래 이거 20만원 초반이었거든요 20만원 초반짜리 치고는 품질이 괜찮은 편인데 X4랑 뭐 대비될 정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격도 지금 올랐고 어 사실 오버가 램오버만 잘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CP오버가 좀 아쉽기 때문에 강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제대로 오버하고 싶은데 뭘 골라야 돼요 타이치 울티메이트 사셔야 돼요 지금은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타이치 사도 됐었는데 그냥 타이치 품질됐어요 이제 Z490 나온다고 에즈윈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Z390 타이치 품질 단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예요 타이치 울티도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고품질 램 고품질 와이파이 원하시고 높음 클랙이 오버하실 분들은 요거 정도밖에 선택의 폭이 없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1번 선택하세요 근데 메모리는 삼성전자 파기가 2개 써도 국민오버 3200, 3400 정도 잘 들어가니까 요걸로 해도 되고요 혹시나 나는 4000클럭 뭐 3800클럭 4200클럭 고클럭 메모리 오버를 하고 싶다 나는 배그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시는 분 고런 분들만 요거 사시면 될 겁니다 G스킬 CA14 3200 메모리요 CA16짜리 아니에요 그거 사면은 삼성 메모리 만큼 밖에 레모가 안 들어갑니다 착각하시고 CA16짜리가 더 싼데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예산이 좀 바뀔거에요 190만원은 2070 슈퍼를 샀을 때 이게 펠렛 JS V2를 우선 추천드리고 어 조금 더 쿨링이 잘 되고 약간 조용한 제품을 원하시면은 기가바이트 2070 슈퍼 게임에 오시면 됩니다 양자택일 하시고요 내가 350만원대 360만원대 견적을 원한다 그러면 에브가 2080TI 가시면 됩니다 이게 2080TI 공냉 중에서는 최강입니다 최강 물론 호프라는 얘랑 맞먹을 정도로 오버가 더 잘되는 그런 제품이 있긴 한데 호프 지금 어차피 품절이라서 못 구하니까 걔 빼면 얘밖에 없어요 에브가 2080TI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네요 저 서머 쓰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중간급 이상의 품질 트리오 트라이프로저 쓰셔도 문제는 없고요 아 나는 좀 싼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은 옆에 적혀있나요 윈페스트 리드텍 허리케인 3펜 버전 쓰세요 예 가성비 제품이에요 얘는 발렬은 좀 나은데 소음은 어느 정도 잡혔고 그리고 품질도 그냥 음 레퍼런스 수준은 된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양자택일인데 이걸로 가면 300만원대고 이걸로 가면 190만원대입니다 이해하셨죠 SSD는 똑같이 둘 다 970에버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970에버는 정식 수입품이니까 AS계는 꽤 길어요 5년으로 근데 PN981 같은 경우에는 병윤 수입이라서 1년 아니면 3년이에요 물론 가성비는 2번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 조금 잡고 싶다 하신 분 2번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파우나 안텍 EAG 750 골드 우선 추천드리고요 왜그냐면은 여기는 오버하면 전기세 좀 많이 나오거든요 400W 가까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쓰면은 형광등 1개 반 수준으로 세이브 할 수 있고 3년이면은 전기세를 뽑을 겁니다 요거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싸게 마이콘니스 700W 하셔도 되고 나는 풀 모듈러로 선정력 좀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안정적인 파워 쓰고 싶어요 하신 분은 GS750 가면 될 거에요 이 GS750은 위에거는 AS7년인데 요 놈은 AS10년이거든요 10년인데도 풀 모듈러고 하이브리드 제로팬 기능도 지원하고 피크치 출력량이 50W 정도 GM 시리즈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테 EAG 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50 정도 적현농가는 정객 출력이고 피크치는 원래 이거보다 높아요 뭐 많이 높은 애들은 100 아니 많이 아니지 보통 100 많이 높은 애들 200 가까이 높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행을 갈 거면은 순행 중에서 280을 갈 거면은 1200M을 가세요 아니면 S8000을 가세요 양자 퇴길 아니면 좀 고급 케이스 보면 P6-S 요렇게 셋 중에 가세요 그래야지 280라디가 상당히 달 수가 있어요 240라디는 비교적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S830가 되고 S850 아니 850M 가도 되고 그리고 H500 가도 되고 좀 제약이 덜합니다 다만 튜닝 메모리 사용이 힘들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케이스는 1200M이 H500보다 품질은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는 상당수량이 되는게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간섭이 잘 없어요 그리고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컨트롤러 버튼도 위에 있고요 요놈을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 190만원대 견적에서는 9700F를 썼고 L240V2 그리고 2075F의 안텍 골드 그리고 Z390A 프라임을 넣은 상태에서 190만원 견적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레모보만 하면은 좀 더 금상첨화겠죠 최근 출시 고사양게임 244에서 거의 내려가 없이 잘 방어합니다 어 이거 음 AMD 3700이나 3600 대비 한 5% 정도는 프레임이 잘 나올거에요 똑같이 레모보를 했다면 그래서 순수 게임만 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옆에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80TR 넣은거에요 그러다보니까 350만원 360만원 견적이 나올거거든요 좀 싼걸 넣더라도 한 340만원 견적 나와요 아까 허리캔 넣더라도 연원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치보드 넣고 G스킬 메모리 넣고 램클럽 4000 오버하고 9700KF도 한 4 4.9 4.8정도 오버할 생각하고 짜는 견적입니다 이 견적같은 경우는 이제 이 H500하고 L240하고 서로 연동이 되요 그래서 LED를 색깔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CPU랑 메모요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 프레임을 좀 더 잘 방어해줍니다 최대 프레임도 조금 더 잘나고요 모든 게이밍에서 9900K 플러스 2080Ti 랑 비교해도 밀릴거 없이 잘 방어해주는 진짜 최상위 게이밍 멋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9900 갈 필요 없이 이 제품 정도만 써도 만족하실까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인텔 10세대 나오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당장 사야되나 되는 분들만 한번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2080T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쯤에는 3080 4080Ti가 나올거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쓰고 구행이 된다는 단전도 있을 수 있겠죠 2070 슈퍼도 똑같은거 아니에요 뭐 2070 슈퍼도 똑같긴 한데 걔는 가격 까져도 얼마 안 까지잖아요 2080Ti는 반값으로 까지면 70-80만원 손해보는데 2060 슈퍼는 30-40만원밖에 손해받을테니까 여튼 인텔 190-190-360 견적 말씀드렸구요 이제는 AMD 최상위 견적하고 인텔 최상위 견적 두개만 남았네요 요놈들은 조금 웃길겁니다 한번 봅시다 AMD 최상위 견적은 사실 작업을 위한 견적이라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CPU를 3900 3950을 넣었어요 이거 게임밖에 안하는데 이것을 하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약간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3600 대비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나고 3700X랑 비교하면 진짜 1% 차이도 안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게이밍 순수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거나 작업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요 견적을 가면 좋을 것 같네요 3900X든 3950X든 둘 다 상당히 TDP가 높습니다 실제 전력 소모량이 뭐 160 뭐 130 요 정도 되는 애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쿨러는 X73 혹은 X63 정도로 상급 쿨러를 쓰셔야 됩니다 보드 간섭에 따라 전면 상단 장착 TEC1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간섭이 생기지 않는 케이스를 밑에 선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 읽으면 되는데 3열라디나 아니면 280, 2열라디를 써야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한번 넘고 넘어가세요 기가베이트 엑소 추가 어로스 프로 어로스 엘리트 써도 되는데 어로스 프로 넣는 이유는 어로스 프로가 메모리 호환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오버도 좀 더 잘 되고 전원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보다 약간 더 낮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약간 더 투자해서 어로스 프로 가거나 나는 그래도 가성비 좀 잡고 보드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엑소 70 게이밍 터프 플러스 쓰시면 될 겁니다 요거랑 위의 거랑 사실 전원부 품질이 큰 차이가 안나는데 밑에 놈은 트리플 아웃풋이라서 손신되는 전류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높게 나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2개 넣으시면 될 거에요 16기가 2개 작업할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돈 좀 투자해서 트레이던트 Z 네오 C타입 16기가 2개 넣으면 돼요 요거 3600 메모리인데 요거 위에 큐브일 호환성 다 확인하고 넣은 거니까 어로스 프로에도 들어가고요 엑소 50 플러스에도 들어가고 엑소 50 프로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 넣어 쓰시면 되는 그런 메모리에요 혹시나 가끔 호환이 안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세요 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80Ti를 넣어놨거든요 게임하고 작업을 같이 할 때 최상위 제품이라고 넣어놓은거지 무조건 이건 가라는 거 아니에요 3900X에 2070 슈퍼 써도 되고요 나는 작업밖에 안한다 하시는 분은 3900X에 1260 슈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각 라인별로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알죠 앞에 거 쭉 설명해 줬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작업 용도에 맞춰서 게임을 나는 FHD로 밖에 안 즐긴다 2070 슈퍼나 2060 슈퍼 가시고요 나는 QHD도 생각하고 아니면 진짜 최신 고사용 게임을 프로브로 FHD로 즐기겠다 244로 그럼 2080Ti 가도 괜찮습니다 난 작업밖에 안한다 그럼 1260 슈퍼나 1260 가시면 될 거고요 해당 추천 제품들은 쭉쭉쭉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SSD는 970F 쓰시면 괜찮아요 여기서는 이미 충분히 비싸기 때문에 몇만원으로 AS가 좀 기간이 짧은 PM98에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번으로 970F를 넣어놨어요 파워도 이정도쯤 되면 그냥 골드급 써야죠 무조건 둘중에 양자텍이라서요 시선이 GM850 사실 얘 피크치 전력 소모량이 450W도 채 안 될 거거든요 수동 오버해야 뭐 곧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래 넉넉하게 넣은 건 아시죠? 최대 효율성과 소음과 발열이 낮은 걸 쓰고 싶어 쓰고 싶어서 넣은 거예요 효율이 잘 나오고 소음 발열이 낮아지고 수면도 길어질 겁니다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뭐 GX750 풀 모드로 써도 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성비 잡고 싶으면 안텍 EG70 쓰셔도 되고요 케이스는 P6S를 넣었습니다 아 요번 지면으로 처음 소개하게 됐는데 요 제품 그전에도 자주 추천을 했어요 펜텍 제품 요새 도장 마감 불량이라는 소문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받아본거 중에서는 아직까지 마감 불량을 본 적이 없고요 요 제품과 상단에 폭이 매우 넓어서 엑스 우측은 보드가 위에 플라스틱이 뿔럭 티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방률판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디랑 펜이랑 간섭 생긴 경우가 있는데 얘는 공간이 충분해서 간섭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상단 순행과 엑스 우측은 보드 쓰는데 아무 불편함 없기 때문에 요 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어 얘 그러면은 총평가를 하자면 월호주지 게이밍이면 9700K 쪽 견적으로 가는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업 멀티 용도 로 쓸 때는 이놈이 월등히 좋습니다 3900이나 3950 특히 렌더링 인코딩에 강점을 보이고요 원컴 방송할때도 요 견적은 상당히 좋은 견적입니다 아 게임의 성능같은 경우에는 인텔 300대로 적어놨어 뭐지 아 이거 잘못 적은겁니다 인텔 9000대와 비슷합니다 예 9700KF 대비 한 5% 정도 낮게 나올거에요 뭐 많이 차이나면 7% 차이날 수도 있고 적게 차이나면 3% 차이나긴 할까요 약간 부족하긴 하나 작업 용도로 월등히 좋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 토끼를 끌어안을 때 가는 견적입니다 혹시 순수 작업만 하신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만 1660으로 낮추면 되고요 3900X 플러스 32GB 램 그리고 2080Ti에 짰을 때는 뭐 390만원 정도 되고 169 슈퍼로 작업밖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222만원 정도 됩니다 CPU 가격이 비싸고 보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견적 자체가 조금 비싸긴 하나 데스크탑 PC 중에서는 가장 좋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평가하고 넘어갈도록 할게요 이제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 재미로 짠 470만 대 인텔 견적입니다 뭐 여기서 가성비 따질 필요 있나 싶겠지만 어 이건 내장 글팩을 안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9900KF 넣으시고요 X73 넣으시고요 63만 가도 되긴 되는데 뭐 어차피 가성비 포기한 거 아닙니까 3만 넣어주고 X73 넣읍시다 갓나이크 원래 아펙스가 진짜 최고의 오버클럭 보드인데 아펙스 정식 수입이 이제 안 되거든요 단종이에요 단종 그래서 직구할 거 아니면 갓나밖에 없죠 갓나 넣고 혹시나 나는 무조건 아소스 가야 된다 그러면 히어로 넣으세요 그리고 G스킬 트레덴트 G 요 제품 제가 그랬죠 4000까지 레몬오버 대크라고 갓나에 넣으면 4000 무조건 찍힙니다 요거 사시고 거기에다가 뭐 공랭 중에서 누가 쳐오라고 그랬어요 2080TI 호프나 아니면 2080TI FTW 쓰려고 그랬는데 호프 품절이니까 에브가 꺼 2080TI FTW 쓰이넣겠습니다 아 왜 하이브리드 안 넣어요 하이브리드 그 펌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삼산자 970 에버 플러스 뭐 이제 가성비 포기했잖아요 에버 플러스 넣읍시다 92단 랜드라서 쓰기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가성비는 저하늘 나라로 가버렸지만 1테라라서 용량도 넉넉하겠네요 반쯤 재미롭지 않견적이에요 시소닉 GX850 풀 모듈러 넣었어요 아니 야 1000W 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고 위에 뭐 플래티넘도 있고 그렇잖아 아 근데 사실 파워 플래티넘 골드는 너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골드 넣었습니다 가성비 잡으려 넣은게 아니에요 걔넨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H5M을 넣었습니다 저놈이 기본 쿨러 상태로는 거의 최상위 제품입니다 공랭쿨러 수냉쿨러 어떤걸 쓰든요 번들팬이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90 CFM이라서 요걸로 딱 짜면은 이제는 하이엔드 데스크탑 PC로 넘어가도 얘를 이길 수 있는 게이밍 머신은 없어요 왜? 하이엔드 데스크탑 PC 중에서 깡클러 이거보다 높은 놈이 없거든요 그냥 뭐 하이엔드꺼 넘어가도 게임의 성능으로는 얘가 이긴다는 거에요 다만 하이엔드급은 코어가 더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머티 성능 개들이 이길 수도 있겠지 다소 발열도 있고 뭐 작업 시에서도 안 빠지고 게이밍 시에도 어디 안 빠지는 탈방 미인이긴 합니다 전기도 좀 먹긴 해요 단점이 많긴 한데 어쨌든 게임을 할 때 예산이 제한이 없다면 이걸로 가자 라는 반쯤 장난으로 짜본 어떤 느낌이죠? 포르쉐 같은 느낌의 견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세대 얼마 안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짠 거니까 이거 사겠다고 문의하지 마세요 여튼 오늘 음 3,40만원부터 어 470만원? 재미삼아 짜본 견적까지 여러분한테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1시간 14분 견적이었는데 어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말도 좀 꼬이고 약간 두서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말실수도 좀 하고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 영상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각 부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드렸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말이 틀리더라도 화면상에 어차피 다 적어둔 거니까 그거 표를 더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게 짜시면 될 거예요 여튼 오늘도 월간 견적 끝까지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그래도 좀 더 제가 신경써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표는 블로그에 아 블로그 아니지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 신성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보고 마음껏 받으시고 파가셔도 문제없습니다 아 여튼 4월 견적 보시는 날 수고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 업데이트 아 2 Fat 물 둘 질 번 입니다 지